장슬기 박스 한쪽! 장슬기 슛! 골! 장슬기 동점골! 복귀전! 복귀골을 신고합니다. 역시 전반전 끝나기 직전 장슬기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오른발이 있습니다. 밟아줬어요. 장슬기! 장슬기 슛! 골! 장슬기의 다섯 번째 골! 인천이 기어코 다섯 번째 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 5대1! 이민아 흔들면서 앞쪽으로 주고 원터치 패스 연결. 이민아 헛다리 짚으면서 다시 이소담! 이소담 박스 한쪽 들어왔어요. 컷백 슈팅! 골! 장슬기! 오늘 경기 장슬기 헤트트릭 기록했습니다. 장슬기!